시청자:"끝이 으아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세게 쓸 수 있었는데 아우 얘들 짜증난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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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아우씨 누굴 위한.. 누굴 위한 이거 실드야? 두가! 됐다 한 마리! 아 2, 1 아이고! 돈을.. 돈을 먹여야겠다 씨 아이씨! 아아.. 저.. 아아.. 아 뭐야 이거 얍? 오케이 어우 간다 간다 한 대 과거에 대해만 물러면 되지 어? 돈이 없.. 아 아까 20원 깎이는 바람에 다시 해야될 것 같은데? 19개를 모아야되잖아 다시 합시다 좋겠다 좋겠다 아까 20원 깎으신 분 너무 좋겠다 다시 해야돼요 계속 이거 다시 봐야될 것 같아 여러분도 뭐 나는 뭐 괜찮아 나는 이거 밤새 해도 돼 밤새 해도 돼요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 그냥 호소할 뿐이지 다시 하면 되지 뭐 나는 평생 이거 분량도 늘고 좋다 방송 분량도 대세도 깼고 아싸 즐거운 나무꾼 이거 20원만 있었으면 됐을텐데 여러분 20원을 빼가는 바람에 인생에다 그런거 아닙니까? 다 한 끗 차이로 안되는거에요 자 인카운터 음.. 나무꾼 이번에 이거 새로 들어온거다 나무꾼 음.. 뭘 뺄까? 아 이거 땅속마을은 빼자 도움이 안돼 빼구요 음.. 아 돈 나오는거 없나요? 구멍동굴? 거래소 거래소 제국의 요원 빼고 구멍동굴 오케이 괜찮아 나쁘지 않나 물짱 구멍동굴 시작 시작 흠 야 19개의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무리 봐도 19개가 안되는데 한두개 빠진다고 해도 우리가 아까 깼을때 10개였나? 열 몇개였지 19개를 어떻게 하죠? 보물 아 식량의 반지 아 근데 별 필요없어 지금 하아 하아 가져올까 흠 식량이 무적할때는 쓸만한데 식량이 무적하지가 않아가지고 아이고 잘해봅시다 쑥 아싸 조세가 되고있어요 떨어진 보물들 어 전염병 예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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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좋아 하아 저 어딨어 힐 버프좀 주세요 버프 아이씨 아이씨 버프좀 줘 오케이 버프가 떨려다가 쌍궁 괜찮다 아이씨 아 엉뚱좀 쌍궁 괜찮아요 먹자 방사와 싸울때는 별로 안좋은데 으어어아앗 배떼기 찔러 마에먹다아이가 어 오케이 마무리 띵짝지르기 한 대 맞았네 자 돈을 많이 줄거야 10개 아니아니 이거 먹을거에요 10개 10개 20개 40개다 부자가 됐다 어 최대생명력 감사합니다 최대생명력 이거 먹을게요 좋잖아 우리 훈훈하잖아 그래 꼬블린이다 승부당했다 꼬블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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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블린이 왔다 버프 아씨 도저히 왜케 많아 야 이거씨 너무하잖아 도저히씨 이건 진짜 너무하다 이거는 아씨 얍 얍 마샤 잠깐만 또 하나 있었는데 여깄다 어우씨 비겨이씨 쌍 쌍을 쌍을맨다 비켜 난 얘를 패야돼 됐다 아우씨 아우씨 잠깐만요 야 넌 또 왜 다쳐있냐 펌프 아우 진짜 안좋은데 아우 진짜 안좋은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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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조작감은 아카메 비하면 좀 무슨 느낌이냐면 이거 아카메 한 가위 호환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반응이 좀 느려 하나 남았지 오케이 아카메 하위 호환이에요 휴 반격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카메 씨 버튼 하나 남으면 반격인데 이건 막고 반격을 해야되니 이거 뭐야 뭐야 장비 먹어야지 아 정활보로 괜찮아 좋아좋아좋아 생명력 20이 차면 110이죠 아 식량을 먹을까 식량을 먹을게 버리자 식량을 먹을게 버리자 식량을 먹을게 식량의 반지가 저에서 좋은거야 모든거 촬영을 갑시다 또 어울리냐 또 어울리냐 몇명 아네키스트야 아네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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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쌍검이다 다행이다 쌍검이 좀 나아요 그래도 아네키스트 괜찮아 두 마리네 아네키스트 죽어라아 이 디오프 놈아 고블린 놈아 죽어라 나는 고블린 악살자 고블린 악살자 돌고 돌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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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고 다시 돌고 오케이 쌍검이 났다 쌍검이 났다 쌍검이 났다 쌍검이 났다 거블린이나 금조 금 어? 야 다 죽였는데 왜 하나씩 없지? 무기고 무기고 무기 무기고 검 아 흐르타입은 너 하아 명성을 명성을 쌓을 수가 있나? 20까지? 하아 안될 것 같애 이미 20까지 안 돼 개척자의 투구 카드 공개니까 오히려 이거 고블린 잘 피할 수도 있구요 거래소 뭔가 거대할 일이 있나요? 아 장비장비 교환할걸 팔던지 아이 프레타입은 너 그러고 그랬다 에헤이 에헤이 야 이걸 뭘 뭘 해야 되는거야 야 이 거래소 쓰레기다 여기 쓰레기입니다 그죠 쓰레기다 잘못했다 카드택을 아 아 또 자파점이 아 팔게 팔게 없네 신랑의 반지 팔까? 거미 있어야 이걸 파는데 산적이 칼을 이씨 거짓같은 덱 여관이에요 뭐야 이거 저주? 자 이거는 자랑스럽다고 말한다구요 피를 주면 좋아하더라구 피를 준다 아씨 아퍼 허어 이씨을 깎았어 위로한다 예스 좋아하죠 보든이 당신을 좀 더 신뢰하게 되었다 됐어요 다 물어볼 수 있어 명성 획득 명성 획득 이게 이렇게 좋으면 사이가 사이가 좋으면 돈이 안들어가네요 야영을 해야 야영을 해야 정보가 들어오는건가? 단서가? 야영을 하라그러네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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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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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길 치킬비길 싸워야죠 삼칼 삼칼 아 방패 좋은게 있는데 삼칼을 싸움을 하다니 버프주세요 DJ 스픈더밋 스픈더밋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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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왜이렇게 빨간 애들이 많아 필살기 얘 한 대 맞았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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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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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피했는데 버프 아우씨 어떻게 안죽냐 아 맵댈 패야돼 맵댈 패야된 이돌 아우씨 더럽게 안죽네 마무리 아우씨 피했는데 아까 풀어줬더니 명성을 줬긴 했는데 필요한거야 명성이? 돈을 받자 어? 돈을 받 돈을 받는게 아니고 내가 주고 돈을 주고 명성을 혜택하는거 했어? 아 번역이 이상하잖아 번역이 이상했는데 어 도박장이야 또 도박장이다 또 물건 훔쳐보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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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렵네 아우 아우 차로 알겐 갈게요 탱큐 탱큐 즐거운 나무꾼 안녕하시오 이 숲에서 사람 보기는 쉽지 않은데 말이야 혹시 다쳤소? 숲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겠지? 숲에 들어가면 안되는구나 거대한 나무집이 다시 머리로 날아왔다 어 성공 실패 실패 대성공 잠시만 야 이거 투표 모르겠다 1 2 3 4 카드 1 2 3 4 대성공을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대성공 먹으면 우리는 저 토큰을 먹을거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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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1 2 3 4 1번 1번 봤나보지? 1번이 맞네? 개뿔 봤어 아 왜 식량을 가져가 하필 땅을 가져가지 나무꾼이 다시 뒤를 돌아오면 안됬다 애달소니라 하오 친구들 그냥 소니라고 하지 숲에 대해 묻는다 모티페어하면 숲은 이상한 곳이오 누구는 밤에 뭐가 튀어나와 농장에 가축들을 다 쓰러간다고 한다던데 다 헛소리지 나무집에 대해 묻는다 아까 그 나무집 맞고 쓰러졌어 그 말을 찹쌀하게 준다는데 금반지를 가르치고 있다 신변상이 나이에 만지를 주었소 모피 몇 장이란 좋은 값의 말이오 다운이들은 숲의 그림자 괴물이 고통받았지만 반지를 끼면 고통받지 않는데 줄 수 있는지 묻는다 돈을 줘야 되나 보다 하하 백리 너무 많아 흥정을 버린다 주차를 잘 굴려서 깎아보자 11 계속 깎을 수 있나? 아 그거네 계속 깎을 수 있네 13 이거 얼마까지 깎을 수 있는거야? 13 점점 깎아... 깎고있어요 얍 어 다시 돌리지 잠깐만 6 6 나오면 12 오케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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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수라발발타 오우 16 거의 대박수가 나왔네 47립 꽁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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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꽁짜 꽁짜 안돼 꽁짜 18 638이야 이거 야 이건 안된다 이건 안된다 그러면 아까 47립이 거의 프리네 거기서 못깎네요 설마 6이 3개가 나오겠어? 확률이 6땡 아 이건 안돼 설마 6이 3개가 나오겠어? 확률이 6땡 ㄹ 어... 어... 어머나 내 피 식량이 없어 가벼운 무기 효과가 없대 그럴줄 알았어 검으로 가자 데미지가 안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47까지는 깎을수 있는거 알았으니까 다음에 돈이 필요하지 않은 챕터에 들어갔을때 저걸 사자 버프주세요 아 근데 이거 얼만큼 패야되는데 시간내면 못할거같은거 아 아퍼 어 뭐야 아이씨 더럽게 세게 맞았는데 어우 하나 남았어 우와 좋았어 어 어우씨 어우야 이거들 더럽게 짜증나게 하네 슈가 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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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이씨 안죽어 피가 안달어 방패도 있고 아이씨 짜증나 짜증나는 기사들 아이씨 이거 안되는 캐였어 무기가 안좋았어 무기가 좋았으면 됐는데 힘들다 이거 힘들어 돈을 돈을 뿌려야되는데 그러면 아 트위치로 계속 동전 받을수 있는데 그러면 재미없잖아 왔다갔다하면 되긴 되요 근데 그러면 재미없잖아 저는 그렇게 치사하게 게임 안합니다 어차피 갈치하는게 낫지않나 돈을 요구할거면 그치 이거 과거에 대해만 물으면 되는거 아냐 과거에 대해만 묻자 딴거는 안올라가요 아이씨 잠깐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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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유기상만 나오면 돼 앞에서 이잍 아우씨 위험했어 이거만 들으면 되잖아 딴거는 필요없잖아 어 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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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어떻게 열 열앞개가 되는거야 이게 어떻게 열앞개가 되는거지 이해가 안가 아이씨 9개 정보를 어디서 얻는거지 야영화를 한번 해볼까 이게 어떻게 열업개가 돼요 아무리 해도 아무래도 안되는데 아 마지막 날 매수를 해야 되나 보다 마지막에 묻어볼 때 범인을 바로 고르지 말고 그러면 범인은 고르지 말고 매수를 해야 되나 보다 그치 그래서 정보를 얻어야 되나 보다 한 17개 밖에 없어 그러네 마지막 날 다 하는거네 어 감사합니다 잠깐 돈을 먹고 식량을 포기해 어 죽었어 아 아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거짓같은 이메트가 떠가지고 덱을 다시 짜보죠 오늘 이거 끝내고 끝낼게요 오늘은 변두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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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아 아 응 그럼 어두운 골목 칼빼고 식량 금화 가자 칼은 뭐.. 어차피 고블린한테 뺏기잖아 그치? 고블린한테 뺏겨가지고 의미가 없어 좋은 칼을 들어봤자 이게 나은 것 같아 식량이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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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